넌 수백억 살이 누워야, 인마! 어? 그만둔다고?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. 됐다. 뭘로 했구냐? 시간도 없는데. 볼 수입이 오싶던데. 가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.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계제명. 그만둔다. 아, 언제까지 홍대 대표부터 살 거야? 그거 뭐 기생충이야?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, 중형치 한 대 사드리고. X랄야, 기한팔 사보다 못한 게 뭐야? 아빠도 아빠 얘기를 그려봐. 솔직하게. 이 얘기 안 해? 태아내고 다 뒤집어진다. 너희들 뭘 알아? 나 무서운 놈이야, 이 CX냐.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.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? 아직 죽지 않았어. 햇맨. 난 생천원 1등 찍은 웹툰 내려갈라니 미친 거 아니야? 술 마시다가 잔들 걸린 거야. 그놈이야. 체포해! 은퇴한 지 15년 넘었다. 내가 그린 웹툰, 그거 다 내 얘기야. 내가 암살려 온 준이라고. 야, 너 또 낯선 차 마셨어, 이 새X. 야, 너 또 낯선 차 마셨어, 이 새X. 내가 그린 웹툰 거야, 이 새X. 내가 그니깐 당신이 대단한지, 그니까 당신의 정신을 다cel한ka 즉시 짜장마.